이준석 신당 출범하는 모양입니다. 원래 본인이 12월 27일 날 탈당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12월 27일 날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탈당을 하고 신당을 체리는 모양이네요. 이준석 씨가 신당 명칭은 가치개혁신당 그리고 가장 어려운 험지에서 출마할 것이다. 출마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수가 없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준석 씨를 볼 때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여론조사 같은 걸 하더라도 2030을 포함해 가지고 지지 세력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정작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성별이라든지 연령대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의 당명은 가칭개혁신당으로 하고 본창당시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된 모양이네요. 이준석 씨는 mbc에 출연해서 제 입장에서는 서울 노원구도 당연히 출마할 수 있습니다. 신당의 가치와 가장 부합하고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를 골라서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민주당의 말실수를 잡아서 때리는 것을 어부로 삼으면 큰 반항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첫 건이라고 하면 첫 건이라고 할까요 천아용인 네 사람 정도는 다 함께해야 될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용태라는 아마 성북군가 어디에 당협의 위원장이죠. 저는 탈당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준석과 이별 선언도 아닙니다. 당내에 남는 게 당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지층도 명확하지가 않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이나 그동안 본인과 함께 뜻을 가진 천아용인 가운데서도 누구도 선뜻 나서 가지고 본인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종선을 임하겠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도 없고 인물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그러면 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만 2천여 명이 여러분들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 이준석의 신당 장례가 어두운 이유 이르로 월간조선 박희숙 기자의 기사 신당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95%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대표성이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설문조사 가운데 2만 2천 명 정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들 이준석이 참 많이 힘들다 이런 공병호 tv의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상시하게 월간조선의 박희석 기자가 쓴 내용을 여러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력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박희숙 월간조선 기자의 아주 심청 보도를 여러분들 함께 했지 않습니까 동참 현역의원이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준석 씨가 20대 30대 남성 표심을 자제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이것을 입증하는 지표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번 두고 봐야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연배도 이준석 씨하고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이제 제가 이준석 씨를 보면 라이벌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배가 많이 차이가 나고 아들뿌보도와는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죠 이준석 씨가 일단 그 이준석 씨 목소리 거름거리 그런 게 어른들 눈에는 그렇게 심에 안 차거든요 물론 그렇다 해서 어른들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거름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사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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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데 그 어른들이 볼 때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보통 남자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동료도 남자로서 보지만 그다음에 이제 부하들도 남자로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참 이준석 씨의 거름거리는 특별한 거름거리죠 그리고 그 화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화술을 보면 말은 유창한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본인이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혼자 힘으로 뭘 했습니까 선거에 나왔으면 선거를 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힘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당대표를 혼자 힘으로 됐다 2021년 또 6월 달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오늘 굳이 공개를 안 하고 여러 번 공개한 적이 있지만 공직선거에 사전투표에 해당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모바일 투표고 공직선거에 당위투표에 해당한 것이 ARS 투표지 않습니까 조작이 좀 힘든 게 ARS 투표입니다 음성이 남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는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원하는 것만큼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죠 ARS 투표하고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가 ARS 투표는 여러분 한 3만 몇 천명 될 겁니다 모바일 투표는 11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당대표 경선의 이름 투표자라는 모집단 어머니 집단이 있고 어머니 집단에서 여러분들 뭘 추출했는가 하니까 모바일 투표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집단으로부터 여러분들 ARS 투표를 추출했는데 통계학의 이름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특정 후보의 총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나경원 씨는 여러분들 10% 정도가 모바일 투표에 비해서 ARS 투표가 여러분 적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7% 정도가 모바일 투표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모바일 투표를 가지고 이준석은 더해 주고 나경원은 빼앗았던 거죠 마치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처럼 그 선거를 누가 여러분들 대행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혼자임으로 뭘 했나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당신임으로 뭘 여러분들 이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뭘 했냐 회사를 만들었냐 투자를 잘했냐 물론 하버드나 서울대를 맹문대학을 간 건 그거는 그 이전이니까 그거는 또 자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남들이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런 통계가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원래 성취가 많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성취라는 것이 본인이 잘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여러분들 도전해서 이루어 본 사람들은 참 이루는 것이 힘들고 주변에서 도와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성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낮은 대로 계속 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딱 한마디가 떠오르거든요 싸가지라는 표현이 떠오르고요 싸가지 참 싸가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보다 이러면 아버지 연비에 가까운 사람들도 막 그냥 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싸가지가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싸가지가 모체가 되는 말은 싹수가 노랗다는 말과 비슷하고 식물은 단풍이 들지 않은 이상 병이 들면 노래지는데 싹부터 벌써 노랗다 즉 날때부터 걸러 먹었다는 소리다 이게 싸가지두구면요 그리고 싹이 두 표현의 합입니다 싹은 말 그대로 풀 같은 것이 싹이고 아지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등의 새끼 뜻으로 이것이 싸가지로 변했는데 싹수와 마찬가지로 다 또 비속어에 해당한 것이다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안 될 거야 말과 형동이 불친절하고 적대적이고 예의나 배려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비속어가 아닌데도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싸가지 보통 이런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이제 얼마나 만들어주는가 여기 달리 있겠지만 본인이 지역구 어디 나와도 당선되기가 힘들죠 당선되기가 힘들고 물론 비례대표를 몇 자리 만들 수는 있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비례대표 다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는 조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두 단계로 돌렸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 표는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인가 하는 데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만든 직속위성정당 그 다음 기독자유통일당 그 다음 개혁당 이런 국민의당 이런 데서 세 군데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자매정당 열린민주당인가 그게 좋잖아요 최강욱 씨가 당대표가 됐던데 그게 두 단계로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조작하면 한 몇 자리 만들어줄 수는 안 있겠습니까 비례대표를 그런 거 다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2024년 총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찬 나라인 겁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종착지가 어딘지 타락의 귀결점이 어딘지 타락의 끝이 어떤지 저는 참 자못 흥미진지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타락에도 너무 타락한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부정승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이런 도구가 완비된 상태로 2023년 총선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씨가 되고 그냥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니까 정말 참 딱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출범 흠지 출마할 것 12월 22일 날 중앙일보 여러분께서는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첫째는 아주 싫다 둘째 그냥 싫다 셋째 아주 좋다 넷째 좋다 다섯째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봤는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2,700명이 여러분 투표를 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한 5,000명 이상 투표를 했을 겁니다 2,7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이야기는 1만 명이나 2만 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결과가 변함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싫다가 95%입니다 싫다가 3%고 아주 좋다가 1% 좋다 1% 모르겠다 1% 여기서 1%라는 건 실진료 1%가 아니고 반올림에서 1%니까 0. 몇 프로인 거죠 아주 싫다가 95%나 되는 겁니다 언론들이 아무리 띄워주더라도 생태적으로 이준석 씨에 대한 것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이 강한 겁니다 거부감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언론들은 자기 세계에 다 놀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90% 이상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언론들은 다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한동식을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언론 따로 국민들이 따로 온 겁니다 이준석에 대한 이런 호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라디오 이런 데서 이준석을 다 띄워주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는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들을 하시나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일부만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 사태경이랑 둘이 아니라고 날뛰던 애들 아닙니까 저는 너무 싫습니다 입이 너무 가볍고 자기가 제일 잘난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준석 이름 자체를 거론하기 싫습니다 말은 조잘거리고 많이 하는데 이준석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찌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100% 실망입니다 너무 약한데요 1000% 만%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론 내 등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볼 때는 참